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인공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에 위치한 멋진 수하리 댐의 사계절 풍광에 있는 힐링지입니다. 임야 2729평이 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임야이고요. 주변에 아주 멋진 수하리 댐의 풍광이 연출됩니다. 이 지역은 봄여름과 겨울 사계절 아주 멋진 풍광이 연출되는 지역입니다. 도로는 2차선 아스팔트 도로로 아주 잘 관리되어 있고요. 바로 전기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임야가 이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기도 바로 옆에서 끌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림지역으로서요. 검폐열 20% 용병률 80%가 되겠습니다. 대관령면 수하리 아주 유명한 곳이죠. 상공에서 바로 본 토지지적도 경기선의 모습입니다. 도로와 바로 좌표해 있고요. 토지 모양은 지적도상 모양인 빨갛게 표시된 부분과 같습니다. 아랫부분은 약간 경세다가 이노처럼 보이지만 약간 대각선으로 도로를 내고요. 위에는 보기보다 상당히 평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임야 총 2729평입니다. 도로도 좋고요. 전기가 다 되겠습니다. 이 임야 바로 뒤에가 바로 멋진 대관령 안반대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안반대기 하면 바로 그리고 풍력발전소가 있는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를 보고요. 벼를 관축하는 유명한 장소가 바로 이 안반대기 이쪽입니다. 자 바로 저 화살표 있는 부분이 본 토지가 있는 임야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하늘의 별을 봐도 폴루션 오염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선명하게 보인다고 해서 별을 보기가 아주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죠. 별 보는 곳도 있고요. 안반대기 하면 하늘이 청초롱하고 잘 보는 곳을 유명하죠. 자 이것은요. 수아리댐입니다. 1년 4계절 물이 차 있고 여기에 봄에 가을에 여름에 그리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가는 4계대의 풍광을 멋진 풍광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임야가 되어있습니다. 도로가 접혀있고요. 바로 좌측에 있는 임야가 되어있고요. 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4계절 멋진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임야가 되어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기도 좋고요. 굉장히 별을 보기가 좋다는 그런 장소가 이 수아리의 산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수아리에 위치한 수아리댐의 4계절 멋진 풍광의 힐링지 임야 2729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부상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